F 프라임 오해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F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 때요. 문제 풀 때요. 선생님이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문제 첫 번호 바로 옆에 있는 첫 첫 마디가요. 다항함수다. 미분 가능한 함수다. 연속함수다 라는 말을 문제에서 줄 때가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 박스에 자꾸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눈이 가죠.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으면 다항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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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렇게 좀 체크해두는 습관을 갖거든요. 여러분도 가져보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 푸는데 키워드가 되는 경우 어려운 문제에서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꼭 체크해주세요. 문제 바로 첫 마디에 나오는 다항함수다 연속함수다 미분 가능함수다. 다항함수는 되게 좋은 함수예요. 왜 연속의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차수에 대한 언급까지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은 녀석이에요. 최고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제곱 마이너스 일 분의 F X 마이너스 X 제곱 이래요. 분모 뭘로 가요.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려면은 영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함에도 불구하고 영이 아닌 녀석으로 수렴하려면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나 2차가 돼야 되죠. 동일하게. 그렇죠. 왜? 2차보다 커져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일 분의 분자가 예를 들어 3차 이상으로 블라블라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뭐예요. 발산해버리죠. 반대로 1차 이하로 가버리면 얘는 0으로 수렴하잖아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자가 뭐가 돼야 된다. 2차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일 분의 분자가 심지어 2로 수렴하려면 X의 제곱의 계수가 2가 되어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야 2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를요.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뭐라고? AX와 B1차식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아 첫 번째 시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 그래 너 뭐? FX 마이너스 2X 제곱은 2배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다시 써주면 FX는 4배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오케이 넌 이제 됐어. 이제 나로 넘어갈게요. 나에서 볼 수 있는 거 봤더니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2X 제곱. 얘랑 어때요? 똑같은 덩어리가 그대로 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를 볼게요. 자 나의 조건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2X 제곱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배의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나누기 X 제곱 마이너스 1은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분모가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수렴하니까 분자도 뭐로 가야 한다? 극한이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가면 자 분자도 0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2 플러스 A 플러스 B. 1로 갔을 때 2 플러스 A 플러스 B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B자리에다 뭐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어디에? 여기 식에 이제 다시 이렇게 뾰로롱 대입해주는 문제가 되겠죠.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리미트 다시 한번 써주시면 X가 1로 갔을 때 두 배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요. 마이너스를 묶어서 A 플러스 2에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분모는 뭐가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3제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얘가 2다라는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A 플러스 2와 1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2와 1을 넣어주시고 플러스 A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플러스 A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너란 녀석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여기는 뭐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분자는 X 마이너스 1에 2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2. 0이 되는 요소가 약분이 되는 거죠. 해서 1로 가면 분모는 뭐예요? 2분의 분자는 1 집어넣게 되면은 2 플러스 A 플러스 2가 돼요. 너란 녀석 2구나 넘어가면은 4구나 우리의 A는 뭐구나? 0이구나 해서 A를 찾고요. 이 A를 바탕으로 뭐를? B를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D라는 걸 찾는 게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또 다른 방법은요. 약간 비슷한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막 인수분해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얘가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뭘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간다는 거는 요 식의 X 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라는 거예요. 인수정리라고 했죠? 인수정리가 뭐예요? F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0이면 FX는 뭘로 나눠떨어진다?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떨어진다는 게 인수정리죠.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분자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얘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저 식을 보고 그럼 분자가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는 2니까 2를 묶어주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로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요. 그 다음에 분모는 역시 인수분해를 해서 X 플러스 1은 얘가 2가 된다는 거고 약분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분모는 뭐가 돼요? 2가 되죠. 분자는요. 1 집어넣으면 두 배의 1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나와요. 그럼 사라지고 사라지고 알파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다시 저 식에 요 식에 대입하면 자, 여기로 넘어올게요. 자, 알파의 마이너스 1을 다시 대입하면은 자, 두 배의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라는 요 식이 우리가 저기의 분자에 해당하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요 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 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고 자, 얘가 바로 뭐다? 우리가 저기에서 얘기한 요 식 즉, FX 마이너스 2X 제곱이 2X 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FX를 구했기 때문에 FX는 뭐가 돼요? 그래서 네 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X를 뭐 해주시면? 미분을 해주시면 내려와서 뭐가 돼요? 여덟 배 X.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제로가 되죠.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5는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분자를 요렇게 다 계산해서 좀 전에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대입해서 0돼서 인수분을 해줘도 되지만 거꾸로 0으로 생각해서 인수 정리를 통해서 요렇게 식을 잡아나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볼게요. 27번입니다. 자, 27번은 어려운 듯 하나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자, 두 집합 AB가 있는데요. A는 2의 L제곱이고요. B는 3M 마이너스 2. 자, 이거 둘 다 조건 제시법으로 줬어요. 자, 조건 제시법은 뭐다? 여기에 있는 애를 원소로 취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자연수 L에 대하여. 2의 L제곱을 갖겠다. 느낌 와닿게 뭘로? 원소나.